안녕하세요.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.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SNS 때문에 스스로 논란을 자추한 스타는 이라는 주제로 투표를 진행하여 화제입니다. 이 커뮤니티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투표를 진행하였으며 1위에 국가대표 축구팀 선수 김민재가 차지하였다고 전했습니다. 김민재는 세리에이 나폴리에서 활약하는 축구선수로 오르가이 평가전 직후 인터뷰에서 국가대표팀보다 소속팀에 집중하고 싶다는 발언으로 화문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. 또한 손흥민 선수의 SNS를 차단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된 바 있으며 곧 자신의 실수로 인한 오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. 2위는 전 동방신기 멤버 김재중이 차지하였으며 지난해 만우절 당시 SNS에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거짓말을 올리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. 3위는 배우 겸 작가 구혜선이 선정되었으며 전남편 안재현과의 불화로 세간의 이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. 4위는 음주교통사고 이후 거짓 알바 논란과 생활고 논란이 있었던 김세론이 차지하였으며 그 뒤로는 정치인 장재현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과 벤섭 오재가 이었습니다. 이상으로 커뮤니티에서 진행된 SNS 때문에 스스로 논란을 자초한 4투표 결과 전해드렸습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고등댓글 링크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